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30여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더위에 지친 분들 참 많죠. 우리나라만 뜨거웠던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소연 씨는 5년 전부터 옷 쇼핑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옷은 제작 과정부터 환경을 오염시키고 한 해에 버려지는 옷의 양도 어마어마해서 친환경적 생활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래도 한참 멋낼 젊은 나이에 옷 쇼핑의 유혹을 어떻게 참아 냈을까요? 제로웨이스트 의생화를 실천하는 이소연 씨 지금 만나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옷을 사지 않는다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소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깔끔하고 단정하고 멋지게 입고 나오셨는데 진짜로 옷을 안 사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제가 일부러 또 방송국에 오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제 옷 중에서도 되게 예쁘고 소중한 옷들을 골라서 입고 왔어요. 산 옷은 아니고 제가 회사 동료한테 받은 옷입니다. 아 지금 흰색 가디건인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배색이 된 거하고 또 약간 흰색 계통의 바지를 입으셨는데 아주 깔끔한 오피스 룩입니다. 네. 맞아요. 오. 그게 산 옷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 저는 혹시 당근이라고 쓰시나요? 네. 그 중고 마켓 그 동네에서 거래하는. 네. 저희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돼 있는 당근에서 브랜딩 팀의 컨텐츠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지를 글로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본인의 삶으로도 실현하고 있는 그렇다고 같이 일하시는 모든 동료분들이 우리 이소연 씨처럼 옷을 안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옷을 안 사다가 중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근이 되게 편하네 해서 저도 찐 사용자로 쓰다가 이제 입사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특정 회사의 홍보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소연 씨를 모신 것이 이분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안 산다.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옷하고 환경, 기후위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옷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우리가 옷을 사는 게 어떤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옷을 살 때 비닐백은 괜찮아요. 에코백에 가져갈게요. 하면서 옷을 샀었죠. 그런데 그 옷이 뭘로 만들어지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 제가 샀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들에서는 플라스틱과 똑같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섬유로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닐은 안 쓸 거야라고 했지만 정작 거기에 담아오던 이 옷 자체가 우리가 우려하는 플라스틱이 만드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옷을 만드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요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좀 익숙한데 이제 그런 소재들이 플라스틱과 다를 바 없는 합성섬유 소재였던 거죠. 그럼 천연섬유는 괜찮아요? 천연섬유도 사실 생산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마을에서 조금씩 재배해서 만드는 걸로 천연옷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식물성 재료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는 생각해보면 천연섬유 옷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옷들. 순면 100% 아니면 뭐. 그렇죠. 아기 옷들. 비싸잖아요 또.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근데 그런 옷들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재배하는 나라 입장에서 얘를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의 원래 주기보다도 더 빨리 만들어야 돼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거나 살충제를 많이 쓰거나 해서 환경에 되게 그 지역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섬유면 괜찮냐라고 하면 또 이제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옷을 안 사면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건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사실 저는 옷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샀다 보니까 조금 덜 사보자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모두 전면 중지합시다 이런 얘기보다는 옷을 일회용품처럼 사고 버리지 말아보자 이런 제안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옷을 안 사기로 결심을 하고 안 사게 된 게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해수로 6년, 5, 6년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와 5, 6년. 네. 근데 저는 해마다 이런 결심을 해 옷을 내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저 해마다 합니다. 보통 옷장 정리할 때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죠. 네. 내가 절대 안 살 거야. 하는데 그게 6개월을 넘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이수연 씨 옷장을 한 번 보고 싶어요. 그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을까요? 사실 옷장에는 이제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미니멀리즘적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옷이 많아요. 일단 옛날에 사뒀던 옷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버리지 않고 다 옛날에 사뒀던 옷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옷을 안 사는 것 뿐이지 나눠 입거나 교환해서 입는 식으로 또 옷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들이 또 많이 채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 친구 옷, 엄마 옷, 회사 동료 옷 제가 오늘 입고 온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나눔을 받은 옷들로 또 옷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5년 전과 지금의 옷장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씩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멋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구입을 안 하는 건 아니면 새 옷을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 택이 딱 달려있는 새 옷을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말이죠. 저도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한가득 있는데 늘 입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게 어때요?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옷장 열면은? 아니 오히려 또 옷을 안 사니까 또 고르기가 더 쉬운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옷을 안 사기로 결심했던 때에 저도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있을수록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신경이 있으면 옷을 사야 돼요. 그렇죠. 전날에 무조건 사야 되고 없으면 좀 불안해지고. 근데 옷을 안 사고 나서 오히려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옷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이 처음에 저도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선택지가 없거든요. 저한테 있는 옷장 속의 옷들로 제가 이제 코디를 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고민을 해서 내가 아 그럼 분홍색 옷을 더 사와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지금 있는 옷들 중에서 어떻게 더 잘 입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활용을 좀 더 잘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옷장 안에 잘 정리를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코디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묵혀놨던 옷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못 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서 좀 더 오히려 잘 입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옷이라는 게 유행이 있는데 유행 지난 거는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뭐랄까 얘기를 하는데 2, 3년 차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옷을 안 산다고 하면 그러면 쇼핑도 안 해요? 옷 구경도 안 해요? 하는데 저 매일같이 갔었어요. 근데 못 사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심을 했으니까. 원래 보고 안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옷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가서 보고 아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유행이구나 하고 이제 근데 안 사기로 했으니까 참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활이 어땠냐 해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취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진심으로 옷을 안 사게 바뀌게 된 케이스인데 디자이너분들을 만나면서 유행이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새 옷을 안만 산다고 하더라도 그 트렌드와 유행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 패션 산업의 유행 주기가 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어? 우리 눈에 예뻐 보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1년 반, 2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그 굴레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던구나 맞아요.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작전대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굴레 안에 들어가서 사 하니까 제가 열심히 샀던 거죠. 그래도 저는 그 언저리라도 이렇게 좀 쫓아가야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그걸 한 2, 3년을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예쁜 건 여전히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멋있어 보이려고 옷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자 집에만 있으려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인데 과연 그 멋의 기준이 옷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서도 내가 저 옷을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환경에 관심도 있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연들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화려해 보이는 저 옷들이 정말 멋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좀 설득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인생관, 가치관, 철학적인 문제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속물인지라 그럼 과연 5년 동안 옷을 안 사서 돈을 얼마나 아꼈을까? 얼마나 모았을까? 이게 또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제가 계산은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쇼핑을 했던 주기를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 앞에 택배가 두세 개는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시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야 옷을 샀는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띵띵 누르면 옷이 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심지어 자기 전에도 앱으로 쇼핑하고 이제 다음날 정신 차려보면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잖아요. 어떨 때는 택배 열어보지도 못하고 어머 내가 언제 이런 걸 샀었네 이런 날이 창고에 막 들어가 있고 나중에 뜯어보게 되고 근데 그런 옷들이 사실 제가 돈을 내고 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벌씩을 한 달, 1년 이렇게 내가 돈을 만 원, 이만 원 돈이라도 계속 썼었던 걸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월 한 3, 40씩은 아끼지 않았을까? 저는 비싼 옷을 사던 소비자는 아니었어요. 비싼 옷을 사던 소비자가 조금 줄이기로 한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사실 굉장히 크겠죠. 제가 지금 대충 머릿속에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한 5년에 차 한 대 뽑았어요. 차 한 대 뽑았어요. 가방, 옷 이런 게 유행의 주기에 따라서 사다 보니까 돈으로 생각해보면 클 것 같아요. 그게 크네요. 모아보니까. 저는 또 하나 사실 옷을 안 사리라 맨날 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제한된 공간에서 살잖아요. 서울이 또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내가 입지도 않는 옷, 들지도 않는 무슨 가방 이런 게 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할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조금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졌나요? 사시는 데가? 옷을 안 사고 나서부터요? 사실 옷을 드리지 않게 된 거잖아요. 새 옷을. 그것만 해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옷방 하나, 창고방 하나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고방에는 계절마다 안 입는 옷들 거기에 들여보내놓고 샀는데 멀쩡한데 안 입어서 버리기엔 양심이 아까운 옷들 이런 것도 다 창고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옷을 안 사니까 들어오는 신입생이 없는 거죠. 저희 집에. 그러니까 있는 옷들 중에서 정리하는 노하우도 좀 생겼고 옷장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준비할 때도 옷걸이가 이렇게 착착 이게 돼요. 예전에는 착착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옷들이 서로 어깨를 따닥따닥 맞대고 붙어있는 거예요. 찌부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찌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 사이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훨씬 아침에 코디를 고민할 때도 시간도 많이 줄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 그럼요. 넓은 집으로 가도 또 채우게 되거든요. 그게 집이 서울시내 한 평이 얼마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옷 좋아했다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때 꿈은 혹시 뭐셨어요? 꿈은?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패션 디자이너를 꿈꿨어요. 진짜요? 너무 상반대죠. 아니 패션 디자이너를 꿈꾼 분이 지금 옷을 안 산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인생 참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요.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그 기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기쁨을 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꿈도 꿨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패션 산업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는 영감을 주는 방향으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많이 많이 빨리 싸게 팔려고만 옷을 찍어내는 형태에 더 가깝더라고요. 물론 아닌 디자이너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소비했던 앱으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거나 지하상가에서 사거나 했던 옷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옷들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옷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신감, 충격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의류산업 종사자가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수연 씨 같은 분만 있으면 또 산업이 이게 뭐가 지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맞아요. 그런 우려를 사실 책 쓰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옷가게 사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 사업 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비즈니스가 다 멈춰야 돼, 다 붕괴돼야 되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소비자, 저처럼 환경을 우려하고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옵션이 있어야 되라는 이야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건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옷 할인 왕창할 때 아울렛에서 샀다거나 아니면 쿠폰에다가 무슨 뭐 있잖아요. 무슨 할인하는 적용, 할인 적용받아서 샀을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압니다.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해요. 네, 맞아요. 저도 무료배송, 무료반품 이런 것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어? 이걸 입어보고 아니면 반품하는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합리성이 과연 진짠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결국엔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왜 주지를 생각해 봤을 때 소비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원이라도 더 쓰게 하려고 그런 쿠폰들을 뿌리고 할인을 주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 제품이 정말 없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옷장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걸 사는 게 내가 합리적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변명을 하면서 옷을 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심리전인 것 같아요. 심리전. 맞아요. 소비자와 어떤 기업과 장사하는 분들 간에 끊임없는 밀당에서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늘 지는 거고 저도 많이 졌거든요. 제가 아까 옷을 새로 안 드린다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좀 수명이 닿은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어떻게 해요? 수명이 닿은 옷들. 이게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 옷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옷들은 저는 최대한 나눔 가능한 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이제 그래도 괜찮은 옷들은 기부를 하고 이거는 다시 재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어요. 이게 헌 옷 수거함에 버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버려지거든요. 질이 아예 떨어진 옷들의 경우에는 중간 업체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제일 고민이 뭐냐면 멀쩡한 옷인데 몇 년 동안 손이 안 가는 거 맞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훼손이 안 됐는데 내 손에 안 가는 것들 있죠. 버리자니 죄책감이 들고 아깝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럴 때 진짜 좋은 방법이 교환이에요. 이게 제 취향만 아닌 거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옷을 안 사고 나서 이제 옷을 구하는 방법으로 옷 교환 행사를 자주 가요. 거기 가면 제가 안 입는 옷을 다섯 벌까지 가져갈 수 있고 또 다섯 벌을 쿠폰을 받아서 그만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멀쩡한데 이걸 누가 입을까? 긴가민가 하는 옷들을 가져갔는데 내려놓자마자 다른 분이 집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건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다 자본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훼손된 옷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버리지 말고 나눔이나 교환 행사에 꼭 가져가서 다른 분들이 또 입어보시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해요. 교환 행사할 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요새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21% 파티를 주최해요. 이게 옷장 안에 21%의 옷들이 잠들어 있대요.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통계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옷들을 깨워서 우리가 서로 교환하자. 이런 게 전국 곳곳에서 열려요. 서울에서 또 특히 많이 열리니까 검색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입장료 3,000원, 5,000원만 내면 5벌을 어떻게 보면 새 옷을 가져오는 거니까 쇼핑보다도 훨씬 합리적이고 이게 정말 합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공짜라고 무한정 가져올 수 있으면 귀하지 않아가지고 잘 입지도 않게 돼요. 맞아요. 딱 그렇게 제한을 주는 게 제 생각에 현명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많이 고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입을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추려서 가져오니까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이 옷을 사지 않게 된 것이 옷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2019년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영펠로로 선발돼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분리배출, 재활용 이런 걸 연구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아, 네. 가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당시에 미국이 음식물, 음료, 유리, 종이 이런 걸 한 대 버린다. 우리는 이제 다 분리배출을 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듣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얼마나 엉망이길래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봤는데 정말로 심지어 환경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기관에서조차 콜라, 커피, 피자 남은 종이 다 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액체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연구를 한 게 재활용 정책을 연구한 거였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나? 네. 근데 이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걸 돈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효율적으로 자원으로 재사용되기 위해서 유리는 유리, 종이는 종이 이렇게 나누는 건데 편리성을 이제 미국은 더 추구를 해서 다 버려. 근데 이거 버리는 걸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로 고용할게 해서 그 섞인 채로 이제 집화장에 가서 거기서 다시 음식물, 유리, 종이 다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류를 하기는 하는군요. 분류를. 네.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할게. 한 번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종이 같은 게 많이 오염이 돼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음료랑 섞여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던 때였는데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던 때에도 매일같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쇼핑의 천국이잖아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가서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심지어 그런 연구를 하면서도 출퇴근을 할 때 49센트, 99센트짜리 이런 600원, 700원. 1달러가 안 되는 옷들이 있어요. 그렇죠. 티셔츠가 1달러가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사죠. 무조건 사죠. 그래서 저는 밥 먹듯이 샀다는 표현도 과해요. 숨 쉬듯이 샀어요. 옷을. 그런데 저는 그런 환경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환경이 해로울 거야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너무 싸고 예쁘니까. 그러니까. 바로 집어서 집에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저 사는 거 같고 거저 얻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쇼핑의 행복이었는데 패션 인스타였는데 나름 또 패션 디자이너로 꿈꿨는데 그랬던 이소연 씨가 나는 정말 옷을 사지 않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미국에서 제가 결심을 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싼 옷을 사서 돌아오다가 어느 날 그날도 쇼핑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패딩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격이 1.5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2천 원이 안 되는 돈이죠. 패딩이 겨울 패딩이. 네. 겨울 숏 패딩이. 아무리 싸도 그건 너무 싸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이거 내 거야 하고 집었다가 이게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그 이제 비결이 이 합성 섬유라는 소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소재로 아주 싸게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도 있고 유통비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추적을 했는데 인건비. 아무리 재료를 싸게 했어도 인건비가 만 원 넘어가면 49센트짜리 옷은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이걸 만든 사람들의 시급은 얼만가 이걸 또 찾아봤거든요. 2013년 기준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노동자들의 시급이 260원이었대요. 260원. 시급이 260원. 물론 한 10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마다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260원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면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옷의 가격이 미국에도 그렇게 싸게 넘어올 수 있었던 거고 노동자들이 일했던 시간이 14시간 정도 됐다고 해요. 하루에. 하루에. 네. 그래서 하루에 1000벌 이상의 옷을 개인당 작업을 해야 되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했던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가 당시에 제가 그걸 찾아봤을 때의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뭐 10대들도 많고 그렇죠. 공장에서. 학교에 이제 가야 될 학생 나이의 노동자들이 공장에 가서 제가 입을 그런 저렴한 옷들을 만들려고 아주 이제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저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불합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데 대해서 죄책감을 말하자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려고 나는 입었던 건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멋인가? 회안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시작할 때보다 이소연 씨가 지금 훨씬 더 멋있게 보여요. 그 옷을 단순히 안 사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또 나눌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환경에 대한 또 이소연 씨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서 제로 웨이스트, 폐기물이 없는 영예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이소연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most 다 Wayne 네. 감사합니다. 네. 3 нек 으 으 으 으 으 hington